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조만간 총선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 대표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고 조만간 총선 관련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서 논의해 정식으로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어느 순번에 배정될지가 관심입니다. 조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당 잔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임 전 실장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조 대표는 현충탑에 참배한 뒤 박명록에 호국 영령의 뜻을 받들어 조국 혁신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이후에는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묘역 등도 참배했습니다. 앞서 조 대표는 어제 열린 조국 혁신당 창당 행사에서 만장일치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. 원내 10석을 목표로 내건 조국 혁신당은 신장식 변호사와 IT 전문가 이해민 씨를 인재로 영입한 바 있고 현역 의원 중에서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합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. 2021년 10석을 목표로 내건 조국 혁신당은 신장식 변호사와 감사합니다. 전문의 accounting 프로젝트登録üm 내무 실 będ게 지폴됐습니다. Hua zu Mayer 측은 골드laus 상동수 기획과 Legionnairepratore